여기가 센터에요 여기 갈게요 괜찮아요? 좋아요 대박 너무 덥겠다 근데 진짜 너무 더운데 네 안녕하세요 드미스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들이어서 저요 우리 인사 와 상봉이요 어 어 어 뭐야 다들 모아다 왔어요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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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실하게 먹었대 뺨을 먹었죠 기한이 부족해서 이거 끝나고 군들하게 또 다시 먹기로 아니 안들린 마음으로 우리가 언니가 감기 걸러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주식말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커피차를 해놨거든요 우와 여러분 더우시죠? 네 더우시죠? 네 시원한 음료를 저희가 준비한 커피차에서 마셔야겠죠? 네 이어 끝나고 다들 맛있게 드세요 알겠죠? 네 샌드위치도 있어요 맞아요 샌드위치도 있어요 여러분 와우 와우 진짜 너무 고마워 샌드위치도 있네 우리가 주는 선물이야 최고다 최고야 중도야 할 수 있지 그러면 저희 그 질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질문지 질문지 뽑읍시다 이거 다들 했어요? 네 이러면 일단 이딴 하나씩 하고 hito 나오면서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와, 땅불지 아 약간 아래쪽 높아 보여줘 아, 짱 치워 이번에 못 들겠어 귀도가 어떻게 됐어요? 되게 많네요 이거 괜찮아요? 이거 한 장씩 하기 아깝다 한 장씩 하고 시간이 괜찮으면 또 한 장 할 수 있을까? 좋아요, 그럼 빠르게 스피드 스피드 퀴즈 저는 버츄얼 엔젤 제일 좋아하는 파트 모내고 아르르 사랑한다 AL님께서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파트 빠르게 저는 대안을 다 삼키는 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약간 세계관이 묻어있는 파트죠 좋아요 왜왜 왜왜 저 질물지를 봐버렸는데 이거 말하는 거지? 아, 이거 다 한 명씩 한 개? 아, 한 명씩 한 개? 한 명씩 한 개? 아, 한 명씩 한 개 아, 이거 아르르 오, 잘 커 아르르야 아니지 나도 아르르였어 우린, 우릴이가 우릴이요? 우릴이요? 우리가 전부 쓰러질면 필살 애교 와 이거 왜 뽑은 거지? 애교해줘 너한테 가 뭐 있어? 너의 운명이네 그래, 언제 할 수 있어 여기다가 해 지금 이 목소리로? 어 가 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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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해, 뭐 해야 돼 우리 약간 소리를 같이 내줄까? 어 다 같이 하자 어떻게 해줬을까? 다 같이 해? 정이 하고 싶은 걸 말해줬거든 그래, 언니야 너무 나쁜 거야 애교 뭐 했어? 나 애교 모르겠다 어 예린이 뭐 있어요 요즘에? 요즘에? 요즘에 귀여운 거 뭐 있어요? 요즘 애교 귀엽게 애교 그래 그래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랑이라고 해주세요 네 오늘 와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해 안녕 떨어진다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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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거 좀 불러야 돼 자 아 전요 희진이 백금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다음에 또 해줄 생각 있나요? 정말 이 진짜 질문이에요 그리고 뭐였지? 바람 그리고 바람주 셀카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바람주 셀카? 딱 걸렸네요 딱 걸렸네요 딱 걸렸네요 우리 여기서 해볼게요 셀카 찍으세요 둘이 셀카 찍으세요 찍어주세요 바람주 왜 너네 바람쥐야? 반이 바람쥐 어? 맞아 백금발 똑똑하진다 그리고 백금발은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돼 안 돼 지키가 저 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키가 지금 여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다 뜯겨가지고 반탁이? 어 지금 반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 뭐 다시 머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때 다시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요 멋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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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면회하는 기분이었어 맞아 맞아 같은 대기실인데 벽 하나 두고 맞아요 대화 나누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수영언니의 매니저님도 저희 옛날에 옛날에 매니저님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재밌게 돌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같이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새로웠지? 새로웠어 그래서 각자 이렇게 되게 시원해 아니 내가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나 이거 모니터가 하고 나갈게 이러는데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맞아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뮤뱅 대기실 아 뮤뱅 그 사진 찍는 스팟 있죠 거기가 사람들이 대기를 엄청 해요 엄청 해요 줄 서야 돼요 어 줄 서야 돼 그래서 그냥 찍다가 그냥 그냥 그래서 나중에 찍어야겠다 이러고 맞아 어차피 계속 좋겠는데요 맞아요 진짜 다음 질문 어머 어머 희진이 퀘 장식 부서졌을 때 신경 오늘이 다 오늘 실시간 질문이네 실시간 질문 실시간 질문 여러분 오늘 제가 사전 녹화하다가 이게 부서졌어요 소르르 근데 그 와중에 누구야 이거 비싼 건데 여기 정신걸 정신걸 여기네 여기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비싼 거여가지고 점수 멤버들이 왔고 그리고 저도 8년 동안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음악방송 하다가 그 중단된 게 처음이에요 촬영이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고 너무 죄송스러웠죠 아무래도 완전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글루건으로 좀 심각이 생시를 해봤어요 티 안 나죠? 안 나죠 여러분? 티 안 나 티 안 나 같아요 잘 부러진다고 하셨어 맞아 네 우리 약간 질문하셨으니까 하나씩만 더 뽑아서 좋아요 진짜 리얼한 약간 질문해줘서 너무 재밌다 아까워 어 어 긴장되는데 근데 우리 희진이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런 것만 들어있을까봐 티 안 나 나 안 봤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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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한거지 이거 내가 그린거야 잘했다 사슬 언니께 제일 싫었고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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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더라 진짜? 역시 사전에 무대 해볼까? 잘못해볼게요 쇼켓의 벌스 무대 끝난 후에 우리들의 와 소리 들었어요? 환호성 없어서 당황했나요? 아르르 사랑해 자 이거의 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벌스는 노래를 모두 아는데 뭔가 중간 하면서 맞아 노래 안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우리 둘이 뭔가 잘못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요? 나 이때 진짜 잘못하고 있나요? 나는 끝나고 나서 맞아 시작 시작 이랬는데 반응이 없어서 에이? 이제 다 다듬어 에이? 근데 알고보니까 무대가 너무 좋아서 반응을 못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? 네 속도로 하시고 봤어요 진짜요? 너무 예뻐서 살아계시네요 나 살아계시네요 너무 잘했어 언니네 오 그런거랑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제 또 영상 올라왔잖아요 어 영상 그 영상에도 그 정적이 고스락이 반겨있잖아요 맞아 맞아 우와 맞아 맞아 다들 콘서트 기대되시죠? 네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셔야 돼요 네 네 다 찍어놔 다 찍어주세요 비하인드캠 네 좀 이따가 어차피 그리고 아 아 다음 질문 아 어떤가요? 아르테미스 멜론 텐슨이에 자꾸 연연하게 돼요 제가 1이거든요 동상인가요? 아르르 사랑해 길링 사랑해 여기서 1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1이 누구예요? 오 진짜 1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? 노래 제일 많이 스윙해야 하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야? 하루 종일 들어요? 지금도 듣고 있어요? 진짜? 지금도 듣고 있대 여러분 빨리 가켜 빨리 지은이야 가켜! 지은이야 데미야 경대 우리가 첫 지인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실시간 상승 대박이다 연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연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그 시기로 노래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맞아 연덤으로 들을 때 근데 제가 1이거든요 본인이 팬 속이 1이거든요 본인이 팬 속이 1이거든요 팬 속이 1이거든요 내가 이 중으로 떨어져 그러면 막 맞죠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다들 스윙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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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콘서트에서 제일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 무대는 어떤 곳?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무 스포도 살짝 아 뭐가 있지? 제일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 무대 저희가 이번에 안무하는 곡이 진짜 많은데 뭐가 있을까? 너가 좋아하는 곡을 불러 응 내가 좋아하는 곡?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클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곡 퍼포먼스 진짜 저희가 처음에 딱 배웠는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잘 맞았던 곡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대박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그럼 앤스포스 한번 깔아볼까요? 최애 파이팅 최애 파이팅 내가 볼 수 있을까? 어디 볼 수 있을까? 어디 볼 수 있을까? 아시는 분? 최애 파이팅 너 생각만 안 볼 수 있을까? 그러니까 후렴 후렴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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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디 가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살짝 진짜 살짝 하나 둘 셋 진짜 살짝이에요 이거는 맞아 뭐 열심히 출목도 아니고 사실이니까 콘서트 와달라는 송이에요 네 다음 유비 비하인드 어 유비 비하인드? 어 비하인드 어 진짜 하루 종일 춤만 췄어요 맞아 아 맞아 진짜 춤 심지어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빛나는 의상 있잖아요 마지막 쯤에 그거에서는 옥상에서 찍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정은이 머리카락이 점점 풀어졌어 맞아 엄청 뽀글뽀글해 나 막 이렇게 쌤이 일부러 뽀글뽀글하게 했는데 계속 부푸는 거에요 맞아 진짜 나중에 너무 쩜껏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엔 진짜 이만했어 깜짝 놀랐어 다음 다음 다음은 약간 저보다 멤버들이 좀 찔려할 것 같은데요 찔려한다 이달소때부터 쌓여온 각종 기념일들 본인들은 외우시는지 저는 외웁니다 제꺼는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외우는 거 같습니다 저도 외워해요 이달의소녀완전체 데뷔 날은? 8월 10... 땡 대답이 없어 5월 에? 8월 18일은 내 생일이고 5월 19일 19일이에요 근데 생일도 몰랐던 얘기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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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르르 데뷔 날은? 5월 31일 이거 기억하면 됐죠 이제? 아르르 첫 공개날은? 5월... 4월 1일?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아르테미스라는 거 아르테미스라는 거 제가 아 우리 나와 다들 아세요? 여러분들이? 아니 본인 심지어 인스타에 만우절도 아니고 아르 1주년이 1주년이 아르테미스라는 거 아르테미스라는 거 자 우리 퀴즈내보다 어? 진짜 어려운 거 할까? 진짜 어려운 거 짐품 아니면 모를 것 같은 나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다 하는 사람 뭐지? 우리 엄마 생일은? 짐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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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뭔가 처음보는 어 처음보는 건데 네 뭐라고? 대형을 갖고 이거 것도 어려워 어 근데 자기가 뭔데? 이거는 짐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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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생일은? 아니 생일해야 돼요 아니 생일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오늘 폴라로이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란 말이죠 와 흔들면 나와요 흔들면 나와요 흔들면 나와요 이걸 이제 이걸 이제 멤버가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이거 탁 눌러 그럼 그 다음 숫자가 탁 크거든 이제 그 사람이 당첨했지 아 오케이 지금 추첨 인원은 130명이에요 자 핫쓰리의 추첨 번호는 5번 아 이렇게구나 축하 축하 어 쯤이 딱 끝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딱 펄라로이드 축하 네 펄라로이드 오 115번 오 누구세요? 115번 오 없어? 115..오 어디? 누가 누가? 손 안 들면 못 줘요 115번 1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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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다 소심할 수도 있잖아 113번 3번 저는 55번 그래서 5야? 몰라 아까 완전 달랐어 9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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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47번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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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메모지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뻥 메모지인데요 지금 이게 약간 이건 제가 현장에 와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한 퀴즈를 맞추신 분한테 이거 드릴게요 좋아 즉석 퀴즈 퀴즈 오니 내가 싶은 퀴즈가 있다 자 이거는 저 먼저 손 든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좋아 있지 이번에 아르테미스의 달 정규앨범 3번 트랙의 곡 제목은? 퍼플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다 인정 인정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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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좀 이따가 좀 넌 좀 이따가 좀 그래 그래 지금 드릴까요? 지금 드려 지금 드려 아 카메라 보는 거 나와서 봐 우와 우와 나도 웃기지 있어요 누가 그 이번 앨범 달의 달은 뭐의 줄임말일까요? 어 비바이 들렸습니다 어 들렸어요 아 비바이 러브앤 틀렸습니다 어 왜? 아 아 어 틀렸습니다 어 너무 어려워 저기 뒤에 있는 계신 분들을 한번 저기 저기 뒤에 머리띠로 안경 쓰고 계신 분 맞아? 자 한 번만 더 주면 기다려서 하나 둘 셋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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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그것도 돼 아니 그것도 돼 땡입니다 제가 나랑 그대로 말해야 돼요 네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틀렸습니다 아 아 아 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 영어 발음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가 설명했던 그대로 아니요 저기 저기 마지막은 어 진짜 아 아 아 진짜 발음이 좋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쇼케이스도 안 나왔어요 아 아 아 그래요? 아 진짜 이게 애매한 게 진짜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제가 쇼케이스때 뭐라고 말했는지 진짜 너무 안 나왔어 그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뭐가 틀린지를 알려주자 어때 라이브가 틀렸어요 그리고 디바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디바인이 아니고 데빈이고 어 저기 어 어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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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였지? 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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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러브 엔 엔 엔 엔 어렵긴 하다 발은 데빈 어 러브 엔 엔 엔 엔 이거 좀 재밌었다 너무 안 나와서 당황했잖아 그니까 나 그냥 줘야 되는 건가 했어 그니까 나 뭐하지? 나 뭐하지? 스피즈 어 나는 아 전 쉬운 거 할게요 저랑 최리랑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 생일의 차이는? 어 아 날짜? 맨치 맨치 오 빠르다 생각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웠어 어 재미가 없는데 나 뭐했다 나 क necessity 나 마세요 나 마세요 나 마세요 나 마세요 이제 까 하 아 근데 근데 도와 어 근데 어 지금 소재가 고갈이 돼서 잠시만 아니 타임 왜 쉬운 거 아니야? 쉬운 거 아니야? 잠시만 아 좀 다가가 다차 아 빙판 아 그거 그거 하자 다 들리겠다 다 들리겠다 자 자 지금 문제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선착순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앨범에서 가장 긴 제목인 이름이 있는데요 아직 나 지문 안 끊었어요 자 있는데요 이 제목은 응 제일 빨랐다 고맙으로 여행하는 히트할 거를 위한 암세트 오 다들 뭐야 왜 이렇게 많을게? 그러게 네 최니콘 넣었어 버츄어랜드에서 어 어 어 몇 번 할까요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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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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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 그러게 헤드폰 한 번만 해주세요 찬스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시원하죠 여러분 네 지금 딱 시작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을 할게 아니 아니 뽑아야 될지 아니 아니 일단은 저걸 동일을 알아요 확인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신선해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우리도 모르는다는 게 좀 그래서 약간 이거는 운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잠시 제가 딱 보겠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사야 돼 어 어 진짜 사야 돼 근데 뭐지? 아 그 사생활 비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질문일까? 재밌는 건 되죠? 다들 표정 좀 피세요 긴장돼 긴장돼지? 긴장돼요? 근데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만난 줄 알았는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됐습니다 아니 궁금한 거 일단 해결하지 말고 오케이는 해야 돼? 오케이요 아니 내가 오케이x2 내가 질문자 내가 질문해야 돼 자 저희 이제 타이틀곡 버추얼 엔젤에서 엔젤은 몇 번 나올까요? 제가 생각했어요 일단 자 응 어 어 네 일단 여기부터 이거또 7번? 아닙니다 별이 purl 나온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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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화장품 아니요 여기에서 기회를 안 줘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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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게요 하나 둘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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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저분 방금 했어요 세 번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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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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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보 바닥에 쫓글나오죠? 까비? 버추얼 엔젤 너의 엔젤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진짜? 뭔가 찍나온다 우리가 여기를 올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같이 사진은 먼저 찍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눈물이 안 갈려요? 너무 가까워요 나 온가? 아 그냥 사진을 올려야 돼 그냥 사진을 올려야 돼 또 원준이 원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아 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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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지 이거 왜 이렇게 눈이 얼굴로 이거 애가? 아 셔프가 안될 것 같아 아니 아 근데 아 셔프가 너무 이상해 나오세요 어? 네 나도 돼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 너무 고마워요 어 어? 왜? 또 있지 않았나? 아닌가? 됐어 인사하고 마무리해줘 응 인사하고 마무리해줘 얼른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들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커피도 먹고 샌드니스도 먹고 샌드니스도 먹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르테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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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방대 봐요 하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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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슬아